나은 앵커님 전문가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CJCGB 26,600원의 10% 보유 중입니다. 매도 한 10%의 타임이 너무 빨랐던 것 같아서 버텨보자 했는데 계속 흐르네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CJCGB가 이제 경제 재개가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영화관에 갈 거다라는 기대감에 3만4천8백원까지 올랐는데 지금은 좀 밀리고 있습니다. 3만4백원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그래도 리시정자분은 굉장히 좋은 배수가에서 잘 잡으신 것 같아요. 2만6천6백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대응을 어떻게 여기서 해볼까요? CJCGB는 일단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 중에 가장 좀 민감한 종목일 것 같습니다. 다수가 영화를 봐야 되고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좀 화랑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결국은 영화에 대한 화랑이 있어야지만 CJCGB도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백신 맞기 시작을 했고요. 아마 이제 뭐 스포트리크라든지 얌센 것 쪽도 맞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은 더 갈 수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갈 수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만4천원까지는 지금 주봉 기준으로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이 안 잡혀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실적과 함께 주가 상승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목표가 3만4천원 제시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만8천원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3만4천원, 손절가는 2만8천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베네치아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세화 PNC 매수가 4,440원에 10%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은 4,270원입니다. 세화 PNC,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세화 PNC는 조금 시총이 낮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개별주적인 성격을 좀 갖고 있는데 일단은 연모제 및 헤어케어 제품 업체가 주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재무제표 구조상으로 보게 됐을 때 그래도 꾸준하게 큰 수익은 안 나더라도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영업이익이 2020년도에 52억, 2021년도에도 한 50억 단 정도 영업이익은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한 366억 정도인데요. 현재 시총이 870억 정도 됩니다. 제가 볼 때 이 종목이 지금 15구간 안에 들어와 있다면 일단 일반적으로 상승할 만큼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500원만 되면 자꾸 밀려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시창이 작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급이 들어오면 갈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 4,500원의 전략 매도 의견 좀 정리 제시드리고요. 손질라인은 4,040원 좀 제시드리겠습니다. 회사는 없어지거나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다만 탄력성이 약하다는 부분, 4,500원의 매물이 많다는 부분을 참고하셔서 적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4,5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유튜브로 가볼게요. 스카이 님께서 윌링스 14,400원의 10% 부탁드립니다라고 연락을 주셨는데요. 지금 14,150원입니다. 윌링스는 신세생에너지 관련한 종목이네요.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전문가님? 네, 사실은 신세생에너지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완전히 눈에 딱딱 띄어요, 사실. 그런데 태양광이나 풍력, 아직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왜냐하면 제가 3D 프린팅을 그렇게 크게 안 좋아하는 게 현실 가능하고 실현 가능했을 때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했을 때 저는 3D 프린터가 활용할 때 오히려 그렇게 크게 좋다고 얘기 안 드렸거든요. 태양광도 아직은 뭔가가 조금 1% 부족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태양광 테마나 풍력 테마 쪽으로는 너무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은 좀 들고요. 현재 시청이 한 695억 정도 되고 있는데 14,400원이면 61선 언저리 근처까지 오면 수익이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14,400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전 매도 전략 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심도 있고 조금 더 편안하게 숫자가 찍히는 쪽 산업을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목표가 14,400원 제시드리고요. 손절가 13,5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4,400원 본전 매도를 권유를 해드렸고요. 손절가는 13,5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하늘 님께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시청 시간을 기다리는 애청자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SM코리아 8,300원의 20%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꼭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SM코리아, SM코아죠. SM코아라는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7,560원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의 약간 손실을 보고 있으신 구간인데 이 종목은 조금 생소하네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이 종목은 든든한 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품 백이 하나 있는데요. SK라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SK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장을 지는 스마트 팩토리 쪽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M코아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더라도 회사가 없어지거나 리스크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SK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삼성전자와 유일하게 맞설 수 있는 2등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회사가 이제는 SK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전자, SK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SM코도 SK의 전체적인 약진과 함께 다시 턴 라운드 나올 거라는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저항이 좀 보여서 그 자리만 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2천억 정도 되면 좀 리스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9천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6,900원 제시 드리겠는데 조금 조금 모아가서 9천원에 매도하고 조금 조금 모아가서 9천원에 매도하고는 박스매매도 가능한 종목이니까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지켜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9천원 매도카를 설정을 해드렸고요. 손절가로는 6,9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7일 51번님께서 에이프로젠 KRC 매수가는 2,509원에 20%. 오늘 매수가 가까이 상승 중인데 가지고 가야 할까요? 빠져나올까요? 좀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2,420원입니다. 정말 매수가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원전 관련주를 엮여 있습니다. 한국형 원전의 핵심 기술을 공급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를 엮여서 오늘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죠. 원전 섹터 내에서 이 종목도 10%가량의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거래량도 오랜만에 많이 터졌잖아요, 전문가님. 더 가져가 볼까요? 와, 제일 어려운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약간은 수급이 많은 어떤 주포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게 개별주 성향 중에서 치촌도 높고요. 4,2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4,200억 정도 되고 있는데 현재 매출액이 한 1,200억 정도, 1,000억 대 정도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1,200억 정도에 영업이익이 40억. 영업이익단이 좀 굉장히 낮죠. 영업이익이 한 4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40억인데 지금 시총이 4,000억이다. 어떤 포지션을 보이냐면 꿈과 기대감이 많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의 본질의 가치보다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기대가치가 많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상으로 너무나 잘 만들어졌습니다. 차트상으로 너무나 잘 만들어졌고 다만 제가 지금 2,5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정리하시는 전략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비중을 좀 최소화시켜서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목이 이 종목은 약간 또 우리가 얘기하는데 좀 한 번 더 올라가면 쫙 올라가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비중을 최소화해서 5%만 들고 가시고 나머지는 본전 매도 전략 드리겠습니다. 비중 5%는 로또주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신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요. 손졸 라인은 2,120원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KRC는 가격 전략을 세우기가 쉽지 않은 종목이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볼게요.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1475번님께서 신성통상 매수가는 2,650원에 비중은 30%. 지금 단일가 매매인데 앞으로 전망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투자 주의 종목으로 붙은 단계 과열 종목으로 붙었네요. 전문가님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요즘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덜간 종목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게 의류 관련된 종목이었기 때문에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오게 됐습니다. 신성통상 같은 경우는 시총이 3년 700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그래도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1분기 때 벌써 작년도 실적에 6월까지 실적을 잡아냈고요. 이거는 생각하셔야 될 게 3월 실적으로 안 잡힙니다. 결산이 6월에 잡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3월까지 408억이었기 때문에 작년 실적을 오버퍼포밍했습니다. 물론 2분기까지 나와야 전체 실적이 잡힐 수가 있겠지만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컸고요. 그다음에 의류 관련된 종목 중에서 여기 특별한 브랜드가 지오지아라든지 그다음에 엔즈, 탑텐 이런 의류 관련된 부분들을 만든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자체가 그래도 400억 단위 나오니까 이번 연도에 100억, 500억 정도 영업이익을 6월 기준으로 만들어냈다 쳤을 때 시총이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이슈가 좀 두화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상승을 했는데 지금 자리부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650원에 매수하셨는데 다시 한 번 반등이 나올 것 같긴 하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저는 충분한 가치까지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도 의견은 좀 제시드리겠습니다. 소비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올라가기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본전 매도 전략 좀 제시드리고요. 오일선 이탈 씨 손전라인 이렇게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성통상 종목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림공주님께서 AFW 9,929원의 10%입니다. 2차전지가 오늘 좀 올라가는 듯 한데 목표가 설정을 얼마로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AFW는 지금 9,250원입니다. 이 종목이 쭉 요즘 밀리고 있네요. 시세가 잘 나오지 못하고 있고 아무래도 2차전지 쪽은 요즘 약세다 보니까 전문가님 이 종목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 1%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세워볼까요? 저는 2차전지는 계속해서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주의 중의 하나입니다. 그럼 지금 좋겠네요, 기회로? 좀 덧붙이면 좀 더 좋긴 한데 살짝 좀 덧긴 하기 때문에 물론 두고 계신 분들은 잘 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2040년까지 나올 뉴스는 2차전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동안 뉴스가 나올 겁니다, 2차전지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0년 동안 나올 뉴스에 대한 기대가치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자체는 리스크하지는 않습니다. 종목 자체가 2차전지, 리튬에 관련된 부분인데 부채 비율도 낮은데 실적이 잘 안 맞추셔서 그런데 아마 리튬 2차전지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두화를 받게 된다면 턴 라운드는 나올 것 같습니다. 한 3천억 정도 가도 무난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 15,000원, 딱 정고점이 15,000원이나 14,0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단기적인 흐름은 아니다라면 14,000원까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선졸 라인은 8,600원 제시드리는데 좀 나쁘게는 종목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FW 2차전지 쪽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가격 전략대로 대응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볼게요. 0070번님께서 KH필룩스 매수가는 6,000원, 비중은 30%입니다. 8 기회를 놓쳤습니다.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 종목은 진짜 너무 많이 손실을 보고 있으셔서 힘드실 것 같은데요. KH필룩스는 어떻게 여기서 대응 전략을 짜볼까요? KH그룹이 됐어요. 필룩스라든지 관련돼서 지분을 같이 갖고 있는 업체들이 몇 년 짓는데 제가 볼 때는 KS ENT라든지 퓨룩스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이슈로 원래 조명회사입니다. 필룩스, 룩이라는 게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는 것을 느낀다 해서 필룩스였는데 거기서 신규 모멘텀으로 제약바이오를 갖고 오게 되면서 시작이 좀 두각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상증제하고 나서 주가가 반등을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주가 반등을 나오게 되면 이번에 반등 나올 때 잘 나오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2차 파동까지 나오고 나서 밀린 부분이기 때문에 악성 매물이 많습니다. 한 5천 원 정도 정도에서는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꾸 이제 본전 매도가 자꾸 나오니까 조금 가슴 아픈 부분은 있는데 5천 원의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손절라인은 3,100원 제시 드리겠습니다. 너무 이 종목은 비중 많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5천 원 잡아드렸고요. 손절가로는 3,100원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누이 두리님께서 대한항공 3만 2,800원의 비중 10%입니다.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대한항공 지금 3만 2,100원입니다. 오늘은 항공주들이 좀 밀려나고 있습니다만 대한항공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대한항공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항공주의 대장이겠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 수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보복 심리로 해외에 나가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반등에 대한 기대치는 더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5조 정도의 가치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4만 원까지는 그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표가 4만 원은 좀 제시를 드리겠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많이 진행할 수 있거나 여행 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임을 다시 한번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만 9천 원은 손절라인 드리고요. 목표가는 4만 원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우선 손절가는 2만 5천 원 잡아드렸고 목표가는 4만 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가볼게요. 역시 유튜브입니다. 탱태님께서 3,800원에 100% 지금 네오리진 본전은 커녕 2천 원은 올지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1,660원 지나가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 비해서 지금 정말 딱 반 더 수익, 손실을 보고 있으십니다. 네오리진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게임 회사들이 2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 말이면 실적이 마무리가 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1분기 때 1분양 매출이 좀 안 잡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2분기 때 1분양 매출이 잡히게 된다면 아마 2분기 실적은 좀 많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네오리진이라는 회사는 이제 보안회사의 기본적인 로직을 갖고 있었는데 보안회사의 특성상 1분기 때는 어떤 물건을 가져다 주고 2,3,4분기 때 실적이 잡히기 때문에 실적 퍼포먼스적인 과정에서는 분명히 좋은 로직이 형성이 됐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게임에 대한 신작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이 좀 높을 것 같은데 실제로 액션스케어라는 게임이 신작 게임이 나오게 되면 주가 상승이 좀 많이 흐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실적이 맞춰주고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채권이라든지 증자를 통해서 자금 납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작 모멘텀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좀 더 부를 수가 있다.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과 함께 최근에 시장에서 나오는 게 NFT입니다. NFT라는 것이 뭐냐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단순히 그림이나 작품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오프라인 상에서만 보여주는 그런 작품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불태웁니다. 불태우고 나서 오히려 온라인에다가 사진 찍었던 게 번호를 매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림에서도 특화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유튜브 영상에서도 어린아이가 꼬마에게 얼굴을 찌르는 장면 이게 영상이 1억 원에 팔리는 1억 원 이상에 팔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NFT와 함께 어떻게 엮어지느냐의 관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충분히 이제 기대치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물량 소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주가 반등과 함께 다시 한번 정고점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회사는 물량 소화 과정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캔들 기준으로는 480선에서 횡보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물량을 조절하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해보시기를 권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3858님께서 매번 유익한 조언 많은 도움이 됩니다. 라고 하시면서 효성화학 40% 41만 6천 원 너무합니다. 도대체 어디가 끝인지 손절도 못하고 울렁증이 생겼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효성화학이 46만 5천 원 한때 참 잘 갔어요. 효성 그룹 주들 전체가 다 거의 동반 상승 랠리를 보였는데 지금 벌써 32만 5천 원까지 떨어진 상황이네요.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특정 운영사라든지 특정 주체 쪽에서 좀 매도가 나온 것 같고요. 회사의 펀더멘탈과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실적이 올해도 아마 최고 실적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재무제표로 보게 된다면 작년도에 1년 동안 영업이익이 60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달만 영업이익이 611억이 찍힙니다. 한 2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은데 영업이익 2천억 기준으로 해서 현재 시총이 1조 천억이다. 굉장히 싸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적정 가치를 본다 하더라도 한 2조 정도의 가치는 가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효성화학의 가장 큰 메리트는 지금은 아마 이제 어떤 지금 수익을 받던 누군가에 대한 매도 로직이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모멘텀을 탈려면 주사, 주사의 원료를 만듭니다. 즉 플라스틱, 주사 플라스틱의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원료를 만들고 그에 따라서 실적 모멘텀이 받쳐준다고 했을 경우에 두 배 정도, 한 6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 60만 원 제시를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8만 원 제시를 드리겠는데 많이 효성 그룹주들은 변화하고 있다. 제가 좋은 기업들 삼성 다음에 SK보시라고 말씀드렸죠. SK 다음에 보셔야 될 종목이 저는 효성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목표가를 높게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목표가로 60만 원 설정했고요. 손절가로는 28만 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삼성, SK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기업은 효성이다 라는 팁까지 덧붙여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로 가겠습니다. 5125님께서 용평 리조트 평단은 5,19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5,590원입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5,190원이기 때문에 약수의 구간에 있으신 상황이고요. 이것도 아무래도 사람들이 여행을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붙으면서 어쨌든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효과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고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적자죠, 현재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이 쉽지 않았으니까요. 최대 주주가 통일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주가적인 부분에서는 주봉을 보시게 되면 바닥부터 올라오면서 다시 재차 상승을 하고 있는데 6,200원까지는 상승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2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닥에서 드롤 나왔습니다. 손절 라인을 보시게 되면 5,100원인데 어쨌든 간 용평 리조트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우리가 억압됐던 감정들이 터지게 되면서 보복 심리가 증가가 됐을 때 관련된 수의 주로 대명 리조트라든지 용평 리조트 그다음에 아난티 모두 다 같은 묶음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시장 터널 언더가 한 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이런 것들은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남북 경협주로 엮여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또 남북 관계가 완화될 때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6,200원, 손절가는 5,1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문자는 샵 3772번, 유튜브는 댓글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볼게요. 7996님께서 대안과학 16,500원의 비중 10%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13,150원입니다. 이 종목도 쭉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사실 이제 이게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는 사실은 브랜드네이밍이나 이런 부분도 너무나 많이 좋고요. 회사도 많이 좋아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한 번 정도 테마가 글로벌 의료기가 불고 나서 좀 테마가 다른 쪽으로 가다 보니까 다른 테마로 수급이 좀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되지 회사의 펀더멘탈이 문제가 있다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매출액이 한 600억 정도는 유지가 될 수 있는 컨디션을 갖고 있고요. 시총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바닥을 찍고서 턴 라운드를 하고 있는데 다중바닥에 아래 꼬리 패턴 그러면 11,600원 정도의 지지대가 좀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 11,600원의 지지대가 형성이 되고 나서 여기서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는데 19,000원에 좀 저항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9,000원 좀 제시를 드리고요. 손절라인은 11,6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1,600원 잡아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1637님께서 대창솔루션 매입가는 579원에 비중은 10% 정도 됩니다. 익절을 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20% 급등하면서 지금 633원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이 종목은 전문가님 지금 익절을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제 그러지 않아도 제 검색기에도 이 종목이 걸리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자리가 그린 뉴딜 관련된 이슈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시총이 오늘 1,200억으로 넘어갔습니다. 1,200억으로 넘어갔고 악성 매물 앞단 구간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사실 관련해서 그린 뉴딜, 바이든 이쪽 이슈와 함께 주가 상승을 한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차익 실현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차익 실현하시고 나중에 다시 접근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들어왔던 수급이 이탈은 없습니다. 지금 30분 번으로 보더라도 수급은 그대로 있지만 어쨌든 간 지금 같은 자리에서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30분 기준으로 오늘은 매도 의견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매도 의견을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고요.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SSO님께서 삼보산업 비중은 3%에 매수가는 2,500원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도 역시 수익을 보고 있으시네요. 지금 3,090원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이준석 테마주를 엮여서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조금 더 갈까요? 사실 정치 테마주가 지금 3대 테마주로 형성이 됐는데 윤석열, 이재명, 그다음에 이준석. 갑자기 이준석 테마주가 나타났죠. 보상했죠. 그런데 삼보산업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은 결국은 스킬입니다. 스킬. 결국 회사에 대해서 펀더멘탈보다는 인물론에 대한 어떤 인맥과 학연과 지연, 혈연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11선이 이탈하면 손자를 잡고 가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특별한 악재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는 내년 2월까지는 계속 불 거예요. 2월 정도까지 본다라는 전제 아래서 왜냐하면 5월 정도나 4월 정도의 결정이 나면 3개월 있다가는 금상 나옵니다. 그래서 11월 혹은 2월 시점까지 끌고 간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아직 추세가 살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선 대응 전략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11선 대응 전략을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고요. 정치 테마주는 아무래도 요즘 핫하다 보니까 대선 전까지 일단 관심은 계속 둘 필요가 있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유튜브 강찬희 님께서 현대해상 2만 3,843원에 15% 목표가는 3만 원까지 보는데 향후 금리 인상할 때까지 홀딩을 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은 2만 3,650원이기 때문에 약 손실 구간에 있으십니다만 사실 크게 차이는 없고 계속 빡세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전문가님. 3만 원까지 어떻게 보세요? 가능할까요? 1,000원만 좀 아끼시면 될 것 같은데 2만 9,000원, 3만 원까지도 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용어가 나온 게 골디락스입니다.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나온다 하더라도 금리가 인상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금리가 천천히, 그레주얼리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레주얼리하다는 부분은 동의할 수 없고요. 어쨌든 간 결국은 어느 순간 테이퍼링이 강해지게 되면서 골디락스보다는 금리 인상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도 그 부분을 하반기로 보고 있고 지금 하반기에 6월이 지나거나 하면 7월부터는 하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예대 마진이 비슷한 구조로 될 수 있는 게 현대상이라든지 보험주들은 고객한테 돈을 받고요. 그걸 통해서 보험료를 갖게 되죠. 그럼 채권을 삽니다. 채권을 사게 되는데 채권 마진, 채권 이율이 올라가야지만 어떻게 보면 고객한테 받은 돈에 대해서 수익성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채권 금리가 올라야 되고 금리 인상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보험주들에 대한 강세에 대한 기대치도 있다라고 보시면서 목표가 2만 9천 원 제시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만 1천 원 제시드리는데 너무 걱정할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표가로 2만 9천 원 제시드렸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에는 문자로 가겠습니다. 7595님께서 동방 7,227원에 10% 손절을 해야 될까요?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동방은 지난주에도 아마 상담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이제 쿠팡 관련주로 급등세를 한번 보이다가 이후로는 계속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죠, 전문가님. 동방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사실은 저도 이제 쿠팡이 얼마나 편하겠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쿠팡이 정말 편하더라고요. 정말 편하죠. 토요일 날 주문을 했는데 저도 이제 급하게 요즘 외부에 나갈 일이 거의 많다 보니까 토요일 날 주문을 했어요. 근데 일요일 날 오더라고요. 네, 거의 그날 올 때도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투자 소비 심리 중에서 바로 바꾸신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매매가 있는 건데 제가 이렇게까지 편하다라고 느낀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쿠팡을 보는 게 좀 달라졌습니다. 근데 이제 동방이랑 실생활 관련된 종목이죠. 물류 창고 관련된, 물류 센터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박항송이라든지 하물자동차 운송 이런 부분들이 두화를 받고 있습니다. 쿠팡의 제품들을 좀 이용하고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영업이익이 작년도에 이제 246억이 나왔고요. 올해도 충분히 한 250억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총이 2,590억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높다 낮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쿠팡 관련된 종목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뭐가 많냐면 부채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쿠팡은요. 레버리지 효과 제대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두각을 받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 라인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손절 라인은 5,600원 제시드리고요. 다시 턴그라운드 된다면 8,400원 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히려 이 종목은 나중에 주가 많이 빠졌을 때는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동방 도와드렸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부국철강도 하나 볼게요. 5284님께서 5,300원의 14%입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철강주가 요즘 또 좀 부진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포스트 코로나 관련해서 철강 이슈, 건설 이슈와 함께 같이 상승을 보였는데요. 부국철강 같은 경우도 결국은 회사가 꾸준합니다. 굉장히 꾸준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름 및 냉용 코일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 회사의 유보율이 굉장히 높고요. 부채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이슈를 받고 있는데 이 종목의 가장 큰 장점은 결국은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남상교, 남상호, 남시가족들이죠. 남시가족들이 한 53% 정도의 지분을 미리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량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조금만 들어오면 잘 가고 또 수급이 조금만 빠지면 줄어드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다중바닥에서 쌍바닥, 그 다음에 240일 이중 지지대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전에 턴우라운드 나올 거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적정 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200억 정도 펄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한 20% 계산하면 800원에 5,5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정고점 다시 오게 되면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5,500원 목표가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4,490원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